자 오늘은 여러분 건축법 테마사 용도변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무 현장에 합격하실 건데 합격하시고 나면 실무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용도변경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용도변경은 출제가 굉장히 빈번한 파트입니다 용도변경은요 건물의 쓰임새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매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커피숍 자리에 누군가가 식당을 하려고 한다 내지는 동물병원을 하려고 한다 약국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업종이 바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가를 중개할 때 권리금 작업이라든지 보증금 월세 이런 것들에는 조율도 하지만 용도가 바뀌잖아요 건물의 쓰임새가 그럴 때는 그게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내지는 허가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나면 바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용도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 기출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21, 2, 3, 4, 5까지 연속 출제죠 그리고 좀 쉬었어요 쉰 다음에 29, 30, 1, 2, 3 이래가지고 30회 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회 때 안 나왔죠 그러고 나서 33,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건축법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출제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테마에 비해서 출제가 많이 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출제 가능성으로 보면 항상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1순위로 꼽는 게 있거든요 건축법에서 용도변경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면적, 규모, 그 다음에 높이, 청수,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축법에서는 항상 거의 출제가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은 항상 1순위로 꼽는 파트가 말씀드린 용도변경, 건축허가 관련,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건물의 높이, 청수, 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 옆면적 이런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년 80%입니다 매년 8, 90%를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별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용도변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학습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면 시설공원하고 용도공원에 대해서 암기가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설군이 뭐가 있는지 자, 산, 전문, 영교, 건축이라고 두 문자를 탑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 시설군 안에 건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 이종건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용도라고 그러거든요 용도군이 총 29개가 있는데 용도군에 대한 암기가 각 시설군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용도군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바뀌든지 내지는 아래에서 위로 바뀌든지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하고 용도를 바꿀 수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죠 반면에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간지 신고인지를 알려고 하면 시설군하고 용도군에 대한 암기가 돼야지 그게 허간지 신고인지를 하여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허가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어떤 경우에 신고인지 신고는 어디예요 위에서 아래로 바뀔 때 또 어떤 경우에는 허가 신고 없이 용도변경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 옆으로 바뀌는 경우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아래에서 위로 가면 허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바뀌면 허가 신고사항은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가 있죠 2종 건색에 뭐가 있는지 종교시설에 뭐가 있는지 1종 건색은 또 뭐가 있는지 하는 건물의 용도분류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용도변경은 공부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돌았으면 다 까먹거든요 이거는 시간을 갖다가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자주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면 항상 잊어먹습니다 암기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 머릿속에 암기가 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합격하실 거잖아요 합격하시고 나면 이런 업종들을 매번 보거든요 보면 자연스럽게 채도가 됩니다 내 몸에 이게 어느 정도 익혀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쟁점은 여기 쭉 나와 있죠 시속은 외워야 되고 용도군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의 종류 같은 것들 그다음에 허가가 뭔지 신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돼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캐션마크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내가 아는 거고 어떤 내용들을 모르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게 이제 수업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수업을 들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건물 최초 용도가 아닌 건물의 최초 용도는요 최초 용도는 예를 들어서 극장이었거든요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극장이 뭐로 바뀌냐면 교회로 바뀌어요 그러면 용도가 바뀌었죠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커피숍이 있었는데 식당으로 바뀌어있더라 이게 용도 변경이죠 최초 용도는 이건데 다른 용도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뀔 때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시금구한테 가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있더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허가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허가 받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시설군이 있어요 시설군 시설군이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군 안에 속해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게 전체를 하면 29개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뭐부터 암기하셔야 되냐면 시설군 9개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설군 9개가 어떻게 되냐면 두 문자 따서 외우셔야 돼요 자산전문영교건축기 이렇게 해서 두 문자 따서 자산전문영교건축기 자는 자동차홀린시설 산은 산업시설 저는 전기통신 문은 문화집회 영은 영업시설 그 다음에 교는 교육복지 그 다음에 그는 근린생활시설 주는 주거업무 그 다음에 기타시설 이렇게 해서 각 시설군 안에 속해 있는 용도가 작게는 한 개 많게는 이게 산업이 제일 많은데 7개까지 있습니다 7개까지 있으니까 종류가 제일 많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군의 명칭을 보면요 시설군의 명칭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용도가 들어오는지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죠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산업시설이 산업이 종류가 좀 많죠 산업이 종류가 좀 많은데 산업은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쓰레기가 있어요 밟으면 위험하죠 그런데 잠을 밟아서 미끄러지면 묘지로 가서 내진탕으로 장례식 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쓰레기와 같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인데 밟으면 위험한데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서 내진탕으로 묘지에 가서 장례식 칠해야 된다 조심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7개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인데 전기를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는 발전기를 돌려놓죠 통신은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방송통신이니까 이거는 시설군의 명칭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은요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문화집회시설이 있어요 똑같죠 문화집회시설 그다음에 주말에 여기가 사람 많아요 종교 그다음에 외락시설 그다음에 관광 휴게시설이 우리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시설은요 영업 장사하는 데인데 판매 마트나 백화점이죠 그다음에 운동시설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다음에 이종건생인데 다중생활시설은요 이종건생이지만 시설군은 어디로 올려놨다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이종 이종이니까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군은 영업으로 올려놨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인데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든지 이러면 인명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중생활시설을 여기에 두면 용도변경하기가 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이게 신고하고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도변경을 좀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설군을 어디로 올려놨다 영업으로 올려놨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인데 고시원은요 고시원은 500미만이면 다중생활시설이 500미만이면 이종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이종이든 숙박이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시설군으로 따지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영업시설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죠 교육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찾아볼게요 교육은 당연히 교육연구가 있죠 복지에 해당하는 게 복지에 해당하는 게 노후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이고요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있어요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의료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의료시설인 병원에 가면 가르치죠 인턴 레지던트는 가르치죠 그 다음에 복지 병을 낫게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시설은 교육과 복지 둘 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복지는 교육연구 그 다음에 복지에 해당하는 게 노후유자 어르신들 가는 데하고 애들 가는 데 그 다음에 수련시설 야영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두 개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단독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업무인데 주거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종점이 상명하복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복을 입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업무에 있다가 이걸 독립시켜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교정군사 업무 주거 업무에 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로서 있는 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다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군 아홉 개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 다음에 각 시설군 안에 용도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일 작죠 한 개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산업이잖아요 산업 일곱 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 시설군 안에 어떤 용도가 있는지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종교를 방송으로 방송을 창고로 창고를 운동으로 운동을 이종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막 박앞이거든요 이때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를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위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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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로 이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허가 그 다음에 관광을 숙박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줘 뭐예요 신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유자시설을 수련시설로 바꾸는 경우 옆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만 바꿔주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나 옆으로 바뀔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하면 먼저 용도군을 이렇게 안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개가 됐으면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뭐라고요 신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허가 옆으로 바뀌죠 옆으로 옆으로 바뀔 때는 허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대장의 뭘 바꾸면 된다 기재사항을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건물대장에 여러분 건물대장에 있죠 건물대장에 기재가 뭐로 되었냐면 용도군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대장에는 노후유자시설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련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설군이죠 옆으로 바뀌니까 허가나 신고는 아니죠 하지만 대장에는 무료대장에 노후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수련으로 용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의 기재사항만 변경을 하면 되지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이다 이걸 보시면 안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종 2종 단독 공동 등등도 동일한 개념으로 알아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수련시설 안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수련시설 안에서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문화집회시설이 있는데 문화집회시설이 있는데 예식장이 있거든요 예식장 예식장이 뭐냐면 건물의 용도가 문화집회입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폐업을 하고 예식장이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예식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극장으로 바꿔요 극장 그렇죠 롯데시네마로 바꿉니다 그러면 극장도 뭐예요 문화집회죠 그러니까 대장에 뭐로 이미 돼 예식장일 때 대장에 뭐로 기재되어 있겠어요 문화집회 바뀌는 것도 대장이 뭐로 적어야 돼요 문화집회 이럴 때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바꾸니까 허가 신고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야 되는데 동일한 용도 안에서 바꾸잖아요 그렇죠 둘 다 문화집회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단서가 있는데 단 근생 중에서 일부는요 걸린 생활시설들끼리 바꿀 때 걸린 생활시설 중에서 일부는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류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고요 한 번 더 볼게요 자 산 전문 영 교 건주 기 자에 해당하는 게 자동차 관련시설 산업에 해당하는 게 운수 공장 창고에 가니까 자원순환 쓰레기가 있죠 밟으면 위험하고 잘못 밟아서 미끄러지면 내진탕으로 묘지에 가서 뭐 치러 장례식 치러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통신이죠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발전 통신은 방송통신 문화집회죠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이는 협의의 문화집회 또 어디 가면 사람 많아요 위락시설 또 어디 가면 사람 많아요 종교시설 또 어디 가면 많습니까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영업입니다 장사하는데 판매가 있죠 판매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생활시설인데 이종건성에 해당하지만은 시설군은 뭐가 된다 영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에 해당하는 게 교육연구 복지에 해당하는 게 노후유자 그 다음에 수련 그 다음에 야영장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의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죠 일종이종 그 다음에 주거업무죠 주거형태는 단독과 공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서 제복 입는 아들 때문에 빼낸 게 있죠 뭡니까 교정국방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시설로서는 동식물관련시설인데 이게 밑에서 위로 바뀌면요 허가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 옆으로 바뀌면 허가신고사항이 아니지만은 용도가 다를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동일한 용도 안에서 즉 문화집회 시설들끼리 바꿀 때는 대장도 똑같기 때문에 그 때는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해요 허가대상은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신고는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건물 대장 있죠 기재사항을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바뀔 때 옆으로 바뀔 때 그래서 위에서 아래면요 신고 밑에서 위로 가면 허가 그 다음에 옆으로 바뀌는 경우 있죠 옆으로 바뀔 때는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고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시설구 중에서 동일한 시설군입니다 동일한 시설군 자 산전문연교 건축위 안에서 용도로 바꿀 때는 허가권자에게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용도 변경은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도 안 해도 되는데 동일한 용도군 안에서 바꿀 때는 대장이 용도로 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죠 그리고 1종과 2종 사이에 바꿀 때 그런데 1종과 2종 사이에 바꿀 때는 대장도 안 바꿔야 되는데 일부 업종 대표적인 게 노래정장 같은 건데 일부 업종은요 우리가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할 때 준용되는 법규가 있는데요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신고 대상이니까 허가는요 밑에서 위로 신고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내지는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경우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입니까 100 이상이에요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일 때는 100 이상일 때는 용도 변경이 끝나고 나서 뭘 받았냐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 단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더라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이 100 이상으로 용도를 바꿔요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반등이 원칙인데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막 때리 부수고 가가지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테리어 하고 그 다음에 간판 바꾸고 간단하게 바꾸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공사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는 올 겁니다 이번에는 무슨 경우로서요 허가 대상의 경우입니다 허가 대상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밑에서 위로 바뀌는데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죠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뭐일 때만 건축사 설계합니까 두 개 허가 대상일 때입니다 신군은 아니에요 허가 대상일 때 신군은 아니야 허가 대상일 때고 바닥이 얼마나 돼야 돼 500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누가 설계한다고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용도변경은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건축사무소에 있는 건축설계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실 건데 합격하신 다음에 용도변경이 애매한 경우 있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게 답이 나오냐면 건축사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이죠 그렇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받아라 사용 승인받는 겁니다 근데 바닥 면적이 당 바닥 면적이 얼마 500미만인데 그렇죠 대수선의 공사를 수만하지 않더라 막 때리 부수고 안 하더라 그럴 때는 사용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사용 승인도 안 받죠 대수선을 하는 게 아니더라 500미만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만하는 게 아니더라 간단하게 인테리어 하더라 그럴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으로서 밑에서 위로 바뀌죠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 용도 변경은 누가 설계된다 건축사가 이거는 건축사가 뭐해라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용도 변경 관련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이것도 한 3, 4년의 주기를 타면서 한 번씩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업종 분류에서 헷갈리는 것들인데 우리가 어떤 거는 2종이고 어떤 거는 1종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문화집회시설이고 어떤 거는 또 2종이고 하는 등등으로 우리가 업종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비슷한 것만 제가 쫙 모아놨거든요 쫙 모아놨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밖에 나가면 이런 업종들이 있을 수 없어요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밖에 나와서 학원에서 내지는 댁에서 공부하신 거 말고 밖에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갈 수도 있고요 마트에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고 미용실에 갈 수도 있고 목욕탕에 갈 수도 있고 식당에 갈 수도 있고 커피숍에 갈 수도 있고 많이 가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걸 공부를 한번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갔더라 그러면 커피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타벅스에 갔다 이러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1종 근생에 왔네 스타벅스 커피숍이요 300 미만이면 1종이거든요 규모가 작으면 300 미만 300제곱미터 그런데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면 2종 근생이에요 그런데 큰데 갔어요 커피숍을 갔다 그럼 뭐라고 해요? 2종 근생에 왔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좀 하십니다 채도가 시키는 연습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차피 합격하실 거 아닙니까? 합격했지 그럼 뭐해야 돼? 개업할 거 아니야? 알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 엄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렇게 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론 밖에 없으니까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분류는 제가 해놨거든요 정리는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식당에 갔다 하면 식당 갔다 하지 말고 이종 근생에 갔다 노래방에 갔다 그러면 노래 연습장 갔다 생각하지 말고 이종 근생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자꾸 떠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만 하시면 이게 채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되게 편합니다 이게 자 한번 해볼게요 주택의 종류의 종류인데 주택은 여러분들의 건축법에 따른 주택 분류가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주택법에서 말씀드렸죠 주택법에서의 단독주택에는 공간이 빠지고 주택법에서의 공동주택에는 건축법이 있는 건데 뭐가 빠져요? 기숙사가 빠지죠 그렇죠? 기숙사는 주택법에 가면 준주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요 해외에 단독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단층 슬라브주택이나 2층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이죠 다중 중자가 무슨 중자? 무리중자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 장기거주하는 하숙식 같은 건데 독립된 주구 형태를 갖춘 건 아니에요 독립된 주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출입권을 한 게요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얼마? 660 이하까지가 되죠 그리고 세계층이 하면 이때는 이걸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가 있습니다 다가구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수가 3개층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로 사용하는 거? 주택으로 쓰는 것만 계산합니다 주택으로 쓰지 않는 거 있죠 그건 계산하면 안 돼요 주택으로 쓰는 것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층은 상가구 4층, 5층, 6층이 주택이 되면 4층, 5층, 6층만 보셔야 돼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수가 몇 개층이 하고 3개층이 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것의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고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적어놀래요? 단독주택이면 이게 바로 뭐더라?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뭐가 안 돼 있다?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판서한 걸 여러분들 책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할게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수가 몇 개층? 3개층이야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이 얼마예요? 주택으로 쓰는 게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 세대수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뭐가 있는 거? 구분 등기가 안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소가 있는데 다세대는 똑같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만 계산해야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수가 다세대는 4개층 이하고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인 공동주택이에요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가구 차이는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뭐가 돼 있다? 구분 등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순수가 3개층 이하고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죠 그러면 이게 다세대입니다 연립은 청수는 4층 이한 게 똑같아요 그런데 660을 말하더라 초과합니다 660 초과 660을 초과하고 있죠 660을 200핑 초과합니다 그러면 연립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청수가 5개층 이상 전부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 쓰이고 있습니까?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즉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 넣으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전부 다 청수 계산할 때 면적하고 청수 계산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가 있죠 이렇게 해서 4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거 전부 다 탁구장 그 다음에 당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전부 다 뭐 갖고 노는 겁니까? 공 갖고 노는 거죠 공 공 공 그렇죠? 그런데 공 중에서 이러면 제일 작은 공이 무슨 공이에요? 탁구공이죠 그래서 탁구장은 1종이에요 500 미만까지는 나머지 공 있죠? 탁구공 말고 나머지 공들 그렇죠? 당구 테니스 볼링 골프 그렇죠? 바닥 면적 500 미만까지입니다 바닥 면적 500 미만까지는 몇 종? 2종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공 갖고 노는데 제일 작은 공인 탁구공은 몇 종? 1종 나머지 공은 몇 종? 2종 그런데 둘 다 바닥 면적이 얼마? 500 미만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탁구, 당구, 테니스, 볼링 이런 것들 규모가 확 커져서 스포츠센터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 5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동 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운동 시설 다시 할게요 공 갖고 노는 것에서 제일 작은 공이 무슨 공이라고요? 탁구공 500 미만까지는 1종 나머지 공 500 미만은 2종 그리고 이게 규모가 확 커져서 500 이상이 돼버리죠 그러면 뭐가 된다? 운동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 가는 체육 도장이 있죠 애들 가는 체육 태권도 내지는 유도 합기도, 금도 이런 데 바닥 면적이 500면으로 작은 거 있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관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는 헬스나 에어로빅 체력 달랜장 에어로빅 이것도 바로 500 미만까지는 몇 종? 2종이 됩니다 그게 생각하면 돼요 애들 가는 체육 도장은 몇 종? 1종 여러분들 가는 헬스 에어로빅은 2종입니다 그런데 둘 다 500 미만이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확 커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있죠? 스포츠 센터로 500 이상으로 커져버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역시 뭐로 바뀐다 운동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500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500 이상짜리 탁구, 테니스, 탁구 봐봐요 볼링, 골프, 체육 도장 헬스, 에어로빅은 다 뭐가 된다 운동 시설이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 가보면 지하는 수영장 1층은 로비 2층은 헬스 3층은 요가 4층은 에어로빅 5층은 골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500 이상으로 그럼 뭐가 돼요? 운동 시설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이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있는데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구경하는 데가 있고 내가 직접 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구경하는 데는 뭐냐면 문화집회시설 구경해야 되니까 내가 직접 하는 데 있죠 내가 직접 하게 되면 운동 시설입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내가 직접 하면 운동 시설 그 다음에 구경하면 문화집회시설 그래서 직접 하는 곳은 운동 시설이고 그 다음에 구경하는 곳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런데 관람석이 있을 수 있죠 관람석인데 관람석이 천 미만으로 가족들이나 동호회에서 와서 응원하고 그 정도 천 미만으로 작을 때는 당연히 운동시설이죠 그런데 천 이상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장 체육관이 문화 집회시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OO의원인데요 우선 의원은 다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건소 있죠 보건소는 일종입니다 보건소 농기만 말씀드릴게요 집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은 전부 다 일종이에요 천 미만까지 내가 우리 동네 근처에 파출소, 동사무소, 보건소, 우체국 이런 것들 있죠 얼마? 천 미만 작은 것들 있죠 이거는 다몇종?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 법원, 검찰청 동네에 있는 조그만 우체국이 아니고 우편 집중국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죠 규모가 확 커져버리죠 천 이상으로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업무시설이 됩니다 업무시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있죠 병원, 보건소가 아니고 병원 무슨 무슨 병원이라면 이게 뭐더라?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 나왔는데 개증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은 300 미만이면요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300 미만이면 일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럼 이종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규모를 안 따지고 다 이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300 미만으로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동물병원이나 미용실은 일종으로 분류해서 아무데나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은 그냥 면적에 관계없이 이종건송이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개증이 됐습니다 개증이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판사한 내용을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여기다가 동물병원 옆에다가 동물미용실도 좀 넣어줄래요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0 미만까지는 몇 종? 미용 1이 아니고 미용실 똑바로 안 적나요? 죄송합니다 300 미만까지는 몇 종? 1종 300 이상이면 2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원 있죠 학원 우리 학원처럼 규모가 500 미만이죠 그러면 2종이에요 그런데 학원인데 예를 들어서 종로나 노량진 이런 데 같다니만 10층짜리 건물 전부 다는 학원으로 쓰죠 대치동에 같다니만 입시 학원인데 5층짜리 건물 전부를 학원으로 쓰더라라고 하면 500 이상이죠 그러면 교육연구시설로 바뀝니다 학원이 규모가 작으면 2종 규모가 크면 교육연구 그다음에 자동차 학원은 당연히 학원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시설이겠죠 그다음에 무도학원 있죠? 무도학원 춤추는데? 그래서 무슨 시설? 위락시설 학원 3개를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일반 학원인데 바닥 면적 500 미만이면요 2종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이렇게 됩니다 도서관인데 공공도서관 있죠? 1종 근생이에요 독서실이 있습니다. 독서실이 2종입니다 여러분 독서실이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1종 느낌을 받죠 조용하니까 그런데 2종입니다. 독서실이 2종입니다 독서실은 2종 요즘은 스카, 스티카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1종인데 도서관은 교육연구고 그다음에 독서실은 2종이다 그다음에 장이사, 장이사는 여러분 2종입니다 이거 의심이 잘 나와요 장이사, 장이사 2종입니다 여러분 장이사는 2종입니다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라고 별도의 용도가 있죠 장례식장, 아까 어디 있었어요? 산업에 있었죠? 시설군에는 산업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은 용도가 장례식장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화장장이나 낙골당은 뭐더라? 묘지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3개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인데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곳이에요 안 파는 게 아니고 술을 못 파는 곳 롯데리아 가서 맥주 500cc라면 줍니까? 안 팔잖아 술을 못 팔게 돼 있잖아요 뭐기 때문에? 1종 근성이에요 그래서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곳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는 곳 삼겹살, 횟집 그래서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파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커피숍이라든지 떡집, 제과접 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휴게음식점이요 자, 하면 됩니다 휴게음식점인데 바닥 면적이 300 미만으로 작죠? 그럼 1종이에요 그런데 300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죠? 그럼 2종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가 동네에 있는 300 미만이더라 몇 종? 1종? KFC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강남역에 갔더니 오이구, 이게 5층짜리 근무를 전부 다 롯데리아로 다 써네 피자수로 5층짜리 근무를 3층짜리 근무를 다 쓰면서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 돼버리네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2종 근성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으로 작으면 1종 그러면 2종입니다 단란주점도 150 미만까지는 2종입니다 150 미만은 2종 150 이상이죠 그러면 위락시설입니다 단란주점 조심하셔야 돼요 단란주점 보자마자 위락시설 같은 느낌이 들죠 유흥주점하고 다릅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하고는 달라요 유흥주점은 다 위락시설인데 단란주점은 노래방이죠 물을 팔 수 있는 노래방,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 그래서 150 미만은 2종이고 150 이상은 위락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마시설소하고 노래연습장은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부 다 뭐더라? 2종입니다 위락시설 아입니다 위락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노래연습장하고 안마시설은 다 2종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원은 1종이고 일반 음식점, 술을 파는 곳이죠 총포사, 총포사도 옛날에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총포사도 몇 종이더라? 2종이죠 그래서 2종 근생 중에서 특이한 게 장의사, 총포사, 노래, 안마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내는데 옛날에 시험에서 헷갈린다 그래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인데 소극장이죠 500 미만으로 소극장이 있어요 이거는 2종이에요 근데 500 이상으로 규모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롯데시네마, CGV 우리가 영화 보러 가는 데 있죠? 규모가 크죠? 그러면 문화집회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야외장으로 붙어들이죠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라서 야외자동차극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관광휴게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내죠 극장, 소극장은 2종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보는 규모가 큰 극장은 문화집회 야외극장이면 부과된다? 관광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식물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 아닙니까?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구경하는 데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카지노는 위락시설이죠 당연히 카지노, 갈로 안에 보내는 건 관광휴게가 아니라고 되어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어린이회관도 관광휴게입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 주시죠 어린이회관이 마치 뭐처럼 느끼냐면요 노우유자시설 이렇게 되면 많이 틀려요 아닙니다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뽑아난 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기본서에 보면 이게 페이지로 따지면 한 10페이지 가까이서 굉장히 작은 글씨로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규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지우고 제가 헷갈리는 거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 중심으로 뽑아냈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여기서 벗어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은 수련 그 다음에 콘도는 뭐냐면 숙박이에요 콘도는 숙박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건축법 용도불로 해서 오피스텔은 업무 보통 주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업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콘도는 뭐야 숙박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이다 유스는 수련 콘도는 숙박 오피스텔은 업무죠 그 다음에 종교지표장인데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죠 500미만 이거는 이종건세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그 다음에 포교당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규모가 확 커져버리죠 500 이상으로 그러면 종교시설로 바뀝니다 그리고 슈퍼 편의점 이런 것들 있죠 1000미만까지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라든지 편의점 있으면 몇 종? 1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1000 이상으로 확 커져버리면서 마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판매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업무시설 아까 했죠 동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규모가 1000미만까지 작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1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져버리죠 시청 구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이렇게 바뀌면 규모가 커지면 업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기업소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금융업소 은행 나왔네요 동네에 있는 은행 30미만으로 너무 작아요 그러면 1종이에요 그리고 30 이상 500미만이면 2종이에요 그리고 500 이상으로 바뀌죠 그러면 업무시설이 되는 겁니다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은행이 있는데 ATM기 당랑 한 개 있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30미만 1평 내외잖아요 그럴 때는 1종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30미만 1평이 채 안되죠 그럼 1종이에요 1종 그런데 30 이상으로 500미만이죠 그러면 2종이에요 500 이상으로 바뀌면 업무시설이 된다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고 했죠 고시원 지금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고시원입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저거 놀래요 헷갈리는 분들은 고시원이 바닥면적 500미만이면 2종인데요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아까 이 두 개는 시설군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영업시설로 간다고 했죠 영업시설군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2종 근성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도 우리가 영업시설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유치원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면 운수요 철도 공항 버스터미널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이죠 그런데 짐을 실어 나르죠 물류터미널 이런 것들 짐을 실어 나르면 창고로 바뀝니다 운수아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면 창고입니다 운수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실어 나를 때는 운수인데 짐을 실어 나를 때는 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용도 분류를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업종 분류까지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사한 걸 제가 묶어놨는데 이걸 한 번 듣지 마시고요 여러 번 들은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 심심할 때마다 좀 듣고 밖에 나와서 업종 보고 비슷한 것들을 보면 작은 거 500미원까지는 학원 같은 경우는 2종인데 저거 규모 크네 저거는 교육연구겠네 이런 식으로 커피숍에 갔는데 300미만으로 작죠 그러면 1종이네 좀 크죠 그러면 2종이겠네 이런 식으로 연습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0 오후 작년 문제가 나왔습니다 34회 때 문제 갑은 A도 B시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입니다 자동차 영업소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키아 자동차 동네 여러분 차 한 두세 대 놔두고 파는 데 있죠 자동차 영업소가 천 미만이면 2종이에요 천 미만이면 2종 자 그래서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이는 건물인데 그렇죠 바닥 면적이 얼마나 합니까 500제곱미터임 이랬습니다 500제곱미터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천 미만이죠 그러니까 야가 몇 종이에요 2종 근생이죠 노래연습장으로 바꾸면 노래연습장은 뭐예요 야가 2종이죠 노래연습장 규모를 안 따지고 다 2종이라고 했잖아요 용도병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다 오는 것은 2종에서 2종으로 바꾸네요 2종에서 2종으로 바꾸니까 허가사항이 아니죠 신고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허가사항 신고는 아니란 말입니다 옆으로 바뀌니까 허가신고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병이 신고하는 건물에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사용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사용승인 받으라고 하면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이 1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500이니까 100 이상은 됐죠 그런데 허가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신고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용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도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4번밖에 없네요 갑은 비시장에게 대장의 기재상 변경을 신고한다 원래는 2종끼리 바뀌기 때문에 대장의 기재상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게 원칙인데 일부 업종은요 일부 업종은 2종끼리 바꾸어도 대장을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노래라고 제가 말했죠 노래장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부 업종은 동일한 시설군 동일한 용도군 안에서 바꾸어도 대장을 바꾸는 아주 예배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 아래도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바뀌는 거다 옆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가 설계하는 것도 아이다 라고 해서 1, 2, 3번, 5번을 지우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문제네요 제 작년 문제네요 33회 때 건축법상 1종 건색에 해당하는 걸 물었어요 1종 건색을 물었어요 단 동일한 건물에 쓰이는 바닥 면적이 얼마랍니까 천 바닥 면적이 천이랍니다 천 천 천 자 합니다 극장은 바닥 면적 소극장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 되면 문화, 집회 아니네요 1종은 아니죠 서점입니다 서점은 천 미만까지는 천 미만까지는 뭐가 돼요 1종입니다 그런데 천 이상일 때는 2종이 됩니다 천이라고 했죠 천 미만까지가 1종이라니까요 천 이상이 되면 2종이 되는 겁니다 아니죠 탁구장은 했죠 탁구장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탁구장 공중에 제일 작은 게 탁구공 아닙니까 그렇죠 500 미만까지는 1종 그런데 천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500 이상이 되어보니까 뭐가 돼요 운동시설이죠 운동시설 파출소입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파출소 몇 종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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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까지 천 미만 천 이상의 데가 크지잖아 그런 뭐가 돼요 업무시설 아이죠 답은 산후조료 산후조료는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1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도 한번 물어볼까요 용도변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용도변경 문제가 나오면 이와 같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쓰세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해볼게요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꿉니다 그럴 때는 대장의 기지상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까 맞죠 단독도 뭐예요 협의 단독도 단독이고 다가구도 뭐예요 단독이죠 그렇죠 대장의 단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을 안 바꿔도 돼요 맞네요 일종 근생을 일종 근생을 일종 근생을 일종 근생을 근에 있죠 의료시설로 변경합니다 의료시설은 어디 있어요 교육복지에 있죠 의료는 교육복지 그러니까 위에서 어디로 간다 위로 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허가 받아야 한다 맞네요 숙박을 수련입니다 숙박은 어디 있어요 숙박은 영업이 있는데요 수련은 어디 있습니까 교육복지에 있죠 교육복지 수련은 복지잖아 복지 그러니까 위에서 영에서 숙박에서 밑으로 바뀌죠 위에서 아래로 바뀌니까 뭐한다 신고하죠 맞네요 교육연구시설을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연구시설을 여기 있어요 판매로 바꿉니다 판매는 뭐예요 여기죠 위에서 밑에서 위로 바꾸네요 교육연구시설을 판매 영업이니까 그때는 허가 받아야 하죠 맞네요 공장을 자동차로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에 있죠 운수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맨 위에 있잖아요 위에서 밑에서 위로 바뀌죠 신고가 알고 뭐 받아야 한다 이거는 허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리냐면 5번이 틀린 지문이고 시험에서는 지금 1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중급 난이도로서 출제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출제하는 문제 유행이다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 옆으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시설군 9개하고 용도군을 안기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다 중주택은 단독이죠 중자 무리 중자 하숙집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야 맞습니다 다 가구 단독이죠 다 가구 단독입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동당 바닥 면적이 660 이하인 19세대 이하인데 19세대는 논점으로 안 잡았죠 청수하고 면적은 맞아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5개 층 이상 이것도 맞네요 다 세대 주택입니다 다 세대 공동이죠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 바닥 면적이 660 이하는 맞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아이고 다 세대는 몇 개 층 4개 층이야 합니다 연립하고 다 세대는 4개 층이야죠 그렇죠 틀렸네요 연립은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바닥 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 연립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변경 파트를 봤습니다 용도변경은 여러분들 암비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시세군 9개하고 용도군을 암기해야 되는 암기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리를 이렇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관련해서 논점이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건축허가 관련 논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